2024년 8월 4일 대영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울산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영 워터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나는 찬양을 시작으로 퍼포머훈의 버블 벌룬쇼, 유튜버 슈퍼맨과 함께 다양한 시간을 가졌고 대영교회 박은성 목사와 서반성 목사의 보금 제시로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로는 신나는 물놀이와 보금부스, 푸드코트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857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고 그 중 1035명의 새친구들이 보금을 듣고 함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34명의 주일학교 교사와 성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귀한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도화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